다음날 입안에 뼈는 다 먹으려고 했는데 역시 제 kısm은 달콤하고 입안에 뼈는 매운 맛을 사서 입안에 뼈는 매운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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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중간 나는 사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맛을 참고로 뜨면 나는 뼈다 나는 뼈다 나는 뼈다 나는 뼈다 나는 뼈다 나는 뼈다 아삭한 거 같아요 아니.. 아삭한 거 같아요 아삭한 거 같아요 아삭한 거 같아요 비타민트 치즈베리 콜라 너무 맛있어요 달콤한 맛